안녕하세요. 2,500원으로 총숑이 수제 간식 중 하나인 것을 한 달치를 만들었어요. 1차 손질된 돼지 껍질이 1kg에 5,000원 배송비가 있어서 2kg 사서 나눠 쓰고 있습니다. 주방에 있었던 시간은 대략 30분이네. 지방 제거를 위해 과도 사용이 편해요. 칼은 최대한 눕혀서 칼을 넣어보면 총숑이가 얌전히 기다려서 하나 줬더니 맛나게 먹네요. 뭐든 잘 먹지만 하나만 줘서 아쉬운가 금방 꽤 발랄해졌어요. 이런 모습에 내가 살죠. 다음에는 고6,000원으로 우유야채껌 3종 만드는거 올려볼게요.